안녕하세요 송정희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이 골목에 제가 풀을 한번 빗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골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. 풀이 너무 커 가지고 지금 저 둘러까지 다 있거든요. 오늘 이걸로 좀 한번 해볼께요. 사람들이 못따낼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시동을 걸고 제가 좀 자르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시동을 보러 가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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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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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요가족만 이래 조금만 비는데도 길이 확 나타나지요 제가 이만큼 이렇게 나타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진 영상 보고 나면 뒤에 바로 사진이 올라갈거에요 그 사진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좀 사진 영상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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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